sql 문에서 셀렉트 셀렉트는 이제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검색문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셀렉트 그 다음에 올 모든걸 다 검색하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디스팅트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경우는 하나만 나타나라 이런 뜻이에요 셀렉트 다음에 열 리스트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이 와요 테이블 리스트 where 다음에는 조건이 온다 암기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셀렉트 그 다음에 필드명 열 리스트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뭐가 온다 테이블명 where 다음에는 조건이 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group by 라는 건 뭐냐면 그룹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룹에다가 조건을 줄 때는 having 이라는 명령어를 써야 돼요 아까 같은 경우는 select from where 이건 기본이고요 group by를 썼을 때 조건을 준다 having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시험지에서 엄청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order by 순서에 의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정렬이에요 정렬 같은 경우는 asc 오름차순 dsc 내림차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select 검색할 때 쓰는 명령 all 모든 것 그래서 검색 결과 값의 모든 레코드를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distinct 시험지 잘 나와요 검색 결과 값 중에서 중복된 결과 값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중복되는 결과 값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조건 그리고 그룹 by 그룹을 지울 때 그 다음에 그룹 by에서 조건을 줄 때는 뭐다? having 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그룹 by와 함께 쓴다 having 그 다음에 order by 얘는 뭐야 순서에 의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이고 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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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학년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러면 학년필드는 DSC, 반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ASC, 정렬 오토바이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아래 SQL문에 각 가루 안에 넣을 예약으로 오른곳을 골라라 라는 거죠. 셀렉트, 검색하라, 학년 반 이름을, from 다음에 뭐와요? 테이블명, 테이블이 평균 성적이니까 평균 성적이 맞는 거고, 그 다음 외어 다음에는 조건이잖아요. 평균 필드값이 90 이상인, 평균이 90 이상인 이렇게 조건이 온다라는 거. 셀렉트, 프롬, 외어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한대요. 정렬은 오토바이니까 기억에는 오토바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학년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DSC, 반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돼요. 여기는 디귿은 ASC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1번, 2번은 그룹바이, 그룹바이에서 틀린 거고, 3번 같은 경우 오토바이, 그죠? 그 다음에 학년, 내림차순이니까 DSC, 그 다음에 반, 오름차순이니까 ASC, 이렇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